영등포구가 디자인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자인 템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 등 사업 필수 요소인 명함, 메뉴판, 쿠폰 등의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종류는 업종별, 분야별로 세분화한 35가지로 음식, 요식업, 뷰티, 미용, 교육, 학문 관련 명함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카페, 디저트 같은 메뉴판, 할인, 감사, 이벤트 분야 쿠폰 디자인 등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했으며 자신의 업종과 취향에 따라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됩니다. 맞춤형 디자인 템플릿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탁트인 기획 특집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